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 흐름에 맞춰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.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 권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. 안희재 기자입니다.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. 양자여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 건데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. 상속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유족들에게 일정 몫을 남겨둬야 하는 이른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. 유류분 상속 권리자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식, 형제 자매인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제 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상속이 장남에게만 이뤄진 시대에는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. 법무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선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oud Statist 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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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